제주에서 금융사기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범죄 등 각종 금융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통화를 하며 건물 안에 있는 우편함으로 다가갑니다. 이내 무언가 챙겨 유유히 떠납니다. 지난 7일 발생한 보이스피싱 현장입니다. 피의자 A 씨는 우체국 직원인 척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계좌에 현금을 모두 인출하는 게 안전하다고 속인 뒤 인출한 현금을 아파트 우편함에 놓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우편함에 놓인 현금 3,500만 원을 그대로 가로챘습니다. 이외에도 검찰 직원을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고 속여 4천여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추석을 앞두고 안부인사나 택배 배송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자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가 설치돼 돈이나 개인정보를 빼가는 방식인데 개인정보를 이용해 비대면 대출 등을 받으면서 피해 금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모바일 상품권, 결혼이나 부고 등 경조사 관련 문자까지 다양한 수법이 스미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수법이 점차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매년 400건이 넘습니다. 지난해에는 피해 금액이 120억 원에 달하며 피해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끊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해주시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비대면 휴대폰 또는 계좌 개설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112로 신고하시면 피싱사기 정보통합 대응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상한 문자를 받거나 악성앱이 설치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시티즌 코난 애플리케이션 등을 설치하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